현대차가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전용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시했습니다. 신형 아이오닉 5 2021년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향상된 배터리 성능과 다채로운 고객 편의 사양,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기존 모델의 독창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더욱 강인하고 와이드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전후면 범퍼에 새롭게 디자인한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해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했으며 전면부의 가니쉬 히든 라이팅에 두 줄의 세로선을 연달아 배치한 그래픽을 적용해 보다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공력 휠과 50mm 길어진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해 더욱 역동적인 측면부를 완성함과 동시에 공력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을 둥글게 다듬고 전체 크기를 줄여 접었을 때의 돌출량을 줄였으며 뒷유리의 리어 와이퍼를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아이오닉 5의 실내는 편안한 거주 공간이라는 테마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성과 편의성이 개선됐는데요. 아이오닉 5만의 이동식 센터 콘솔인 유니버설 아일랜드는 상단부의 사용 빈도가 높은 일열 열선 및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주차 보조 기능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물리버튼을 적용하고 하단부에 위치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상단부로 옮기는 등 레이아웃을 변경해 사용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또한 웰컴 앤 굿바이, 배터리 충전 상태, 음성 인식 상태 등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조명으로 표시해주는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가 적용된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탑재하고 고객의 사용성을 고려해 임포테인먼트 및 공조 조작계의 배치를 개선함으로써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역동적인 감성을 강조한 N9 모델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아이오닉 5N9은 기본 모델의 N9 전용 전후면, 범퍼, 바디 컬러, 사이드 가니쉬 및 클레딩, N9 엠블럼,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N9 전용 20인치 알로이 휠, N9 전용 가니쉬 히든 라이팅 등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에도 N9 전용 가죽 스티어링 휠, 블랙 내장제 및 레드 스티치, N9 전용 시트, N9 전용 메탈 페달 및 툰레스트 등을 통해 스포티한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아이오닉 5N9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4세대 배터리가 적용됨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77.4kWh에서 84.0kWh로 늘어났으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458km에서 485km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급속 충전 속도를 높여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음에도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350kWh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영상 및 고음질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한 자연어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해 고객에게 SDV 기반의 첨단 소프트웨어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직접식 감지 스티어링 휠, 차로 유지 보조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의, 전방 측방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측방 후방 주차 거리, 경고 등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도 진행형 헤드램프, 디지털 키, 디지털 센터 미러, 빌트인 캠 위, 이열 리모트 폴딩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이 대거 적용됐으며 타속과 노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에 다르게 전달되는 주파수를 활용,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원화하는 주파수 감흥형 쇼겁소버를 적용해 주행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신형 아이오닉 5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이라이트 5,240만원, 익스클루시브 5,410만원, 프레스티지 5,885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